빨리와 빨리와 빨리 들어와 얘들아 빨리 들어와 어머 해줄게 야 포병 여기 막아버려 끝 끝 끝 너무 무서워 이거 뭐야 좀비야 거기 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세 번 외쳐봐 난 할 수 있다 세 번 외치고 싸워 너흰 할 수 있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님들 뒤에 겐지! 님들 뒤에 겐지! 야 비켜봐 야! 야 잠깐만! 2군 온다! 2군 온다! 2군 온다! 2군 온다! 2군 온다! 3군 온다! 3군 온다! 여기서 살짝 옆에서 쏴! 2군 온다! 3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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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어쩔 수 없는데 아 저것도 나가리다네 아아 이번 공성전은 나가리다네 웨이브 못막는다데스 이리로와봐 차라리 이리로와봐 차라리 이리오면 쏠수도 있겠다 반대야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나 언제 나가서 적과 싸우겠다 날 때려라 빨리 날 빨리 죽여 그래야 리셋이 된다 날 죽여 날 죽이란 말이다 이 녀석구나 날 죽이란 말이다 이 녀석구나 18명?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18명을 어떻게 이겨 죽을라고 스파르타닌이야? 얌어 적당한 소리를 해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버티지? 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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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헤이집이 바로잡히네 빨리빨리 와야지 뒷걸음치면서 오고있어 임마 저저저 멍청한 놈 저거저거 저저저 죽는다 저거 내가 화살이 허투루 쓰여선 안된다 가즈아 가자아 지켜내라 기타 규수를 지켜내라 기타 규수를 헐이 라이집도 아 지켜내라 기타 규수 지켜내라 기타 규수 어? 지켜내라 기타 규수를 택시 시키기 위해서 짧게나마 녹화를 뜬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구여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 또 이런 날도 있고 좀 많이 하는 날도 있고 그런거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말고 꼭 눌러 주시고 감사합니다.